교과 정상선생님이 화나는 순간! 자, 목을 먼저 풀어볼까요? 한 손 높여서 하는 소리 벌어올! 악수지마! 자 지난 시간 배운 노래를 다시 한 번 불러봅시다! 내 몸이 사랑여 내 몸이 사랑여 암구로 힘들어 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오늘은 이 곡을 실로콘으로 연습을 해볼텐데 교실 뒤에 있는 실로콘을 각자 하나씩 그만 그만 멈춰! 모둠별로 사라지어 나가! 자 이제 실로콘을 열고 선생님! 저 체사 없어요! 선생님 건반에 제 이름 안 써있는데 저 이름 못 쳐요! 저는 어떻게 뽑을 줄 모르는데요? 자 이제 자 아 미치란 소리 안 했는데 누가 쳐? 또! 누구야! 정우 손머리!